가자. 생일 축하드립니다. 웨이컴 컴포. 아직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시에 시에. 외부 나오니까 외부 말고 엄청 잘 나오네 나. 영문과 오빠. 오케이. 오늘 오빠가 가이드시잖아요. 네. 오늘 다 마시고 하고 싶은 걸 싹 다 하고 가자고. 야 이게 바로. 아이고 뭐야 이게. 비가 오네. 아니 뭔 놈에 비가 이렇게 와. 야 이거 큰일 났네. 저거 봐 지금 나무 흔들리는 거 봐. 사람이 너무. 개뿐인 거 같아. 어. 핵시다. 어 이거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취라리. 네. 취라리야. 취라리. 네. 취라리야. 취라리야. 라오반. 라오반. 시에 시에. 뭐래. 뭐래. 어. 라오반. 어. 선생님. 어. 선생님. 어. 오케이. 오케이. 응. 이거 봐. 아 대치. 아 오빠. 준비를 뭐 한국원에 깐. 아 내가 한국에서 어디 갈 때 꼭 날치 체크하는데 요새. 해외로 체크를 안 했네. 아. 와 진짜. 진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빌딩들이 있네. 아하. 천밀밀. 아. 수화명이군요. 안심 들어 보이네. 이승훈입니다. 아하. 하하하하. 그래 저 간판이 막. 어 저런. 나와 있잖아요 봐. 어. 우와. 저기 비 많이 온다. 야 이거 다 쓰고 있어 쓰고 있어 쓰고 있어 쓰고 있어. 잠깐만.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뭐야. 여기 뭐야. 호텔. 아. 호텔. 어디 갔는데요. 되게 특이하더라고 자기야. 어?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예약을 하고는 기밀법으로 아니고. 오. 아니 이거 안 넣으면 못 넣을 거야. 송송같이. 콩콩.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 자기야 우리 천밀밀 주인공 된 것 같다. 그렇지. 여기 여기. 우와. 헬로우. 하이. 하이. 어머 안에 사람이 있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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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세사리 같은 거 싹 있지. 아아. 아아. 우리는 뭐 전주 한옥마을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한계 있는 것처럼. 아아. 아아 치파우르를 빌려주는 것이구나. 그래. 의상 갇혀 있고 놀면 훨씬 재밌어. 우리가 홍콩 영화의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억에 대한 그리움을 같이 한번 해보자. 장만옥 역할을 하고 저는 양조이 우리가 그렇게 한번 변신을 해보자. 홍콩이잖아요. 장만옥 씨가 입었던 거랑 같아. 블랙도 예쁘다. 블랙 좋아. 블랙 입어봐. 트라이 에바 트라이. 트라이 라호반 트라이 프리. 트라이 라호반 트라이 프리. 프리. 저스트 프리. 트라이 프라이. 오 좋았어. 우와 진짜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라호반. 최고. 최고. 피아오리야 피아오리야. 아우. 투 베이비. 히어즈 투 베이비. 라호반. 라호반. 하하하하. 뭐야 저기. 저기 같은데. 저기. 가수. 그거 뭐예요. 옛날에 박지훈 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인지. 형인지 그거 같은데. 내가 가서 입어보는 거 괜찮네. 사이 이거. 어. 어 비슷해. 비슷해. 왜? 이거 집에서 챙기는 거야. 나 이거 치파워 입히고 자기 이거 입으려고? 어 해달라. 정성이지 않냐. 하하하하. 집에서 챙겨왔어? 하하하하. 라호반. 스모그 스모그. 스모그? 스모그 스모그. 스모그? 머리 머리 타는 라호반 타는 거 아니고. 오우. 스모그 스모그. 어. 오케이 오케이. 다이져브. 오케이. 어. 장미 입었어 장미. 만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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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고마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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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아 아 이거 하고 싶었던 거야? 뭐요? 똑같이. 사진도 찍고 얼마나 좋아. 가보자. 자기 마음에 들죠 옷. 괜찮지? 어머, 웬일이야? 어머, 어머, 어머. 어떡해. 저장면이잖아. 어, 맞아. 오빠 사진 뽑은가? 여기 자리가 어딘가 한번 찾아보자. 어머, 어머, 어머. 저기 딱 있네. 아, 이거 조명. 그대로 남아있는. 네, 그대로. 이런 여행이 재미있는 거야. 화양연화. 뜻이 뭔지 알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우고 행복한 순간. 자, 여기서 둘이 스테이크를 먹는단 말이야. 메뉴 주문부터 하자. 러브 안.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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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양연화 영화. 영화. 세트도 있구나. 화양연화 세트. 그러면 우리는 영화 스타일 대로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이거 하나 시키고 다른 거 시켜서 썩어 먹자. 나 이거. 이제. 야 이 양 imperfect. 그 시계 어디서 샀어요? 남편이 출장 갔다 와서 사줬어요. 겨자 소스 좋아하시나 봐요. 겨자 소스 좋아하시나 봐요. 그거 여자가 하는 데 사야 바보야. 와이프가 겨자 소스 좋아하나 봐요. 나는 오빠랑 연기를 못 할 것 같아. 연기 못해? 나랑 연기를 왜 못해? 아니 진짜 저스트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봐. 저스트 일을 오빠랑 안 할 거라고. 나랑 뭐 할 건데? 나랑 뭐 사랑만 할 거야? 응. 그래. 부르자. 오. 스프스프. 시에시에. 시에시에 라오반. 후추? 드실 거예요? 후추 좋아하시나 봐요. 눈 세가서. 후추 좋아하시나 봐요. 눈 세가서. 추워요? 네.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오! 야, 조졌네 이거. 아, 조졌네. 아, 조졌네. 아, 조졌네. 아, 조졌네. 큰일 났네. 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맥주에 이거 먼저 먹었네. 아, 뜨거워. 뭐 하는 거죠? 야. 찍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메롱. 메롱 됐네, 메롱. 야. 아, 진짜 웃긴다. 오빠, 근데 알고 보니까 약간 양조이 같기는 한데 모르고 보면 시골 아저씨가 손 보러 가지고 막 뽕와드 건배고 냄새. 냄새, 사우나 냄새 겁나 뽕이네. 안녕하세요. 엄마가 손 보러 나가라고 해서 잠깐 나왔어요. 이동 씨라 그랬죠?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부모님한테 잘하고 이거, 이거. 이거 노름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싹 다 팔아먹는 애들 많은데 저는 그런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꼭 앞으로 이렇게 할룩하고 허방해시켜 드릴 수 있어요. 네. 오빠. 네. 익은 거 같아. 그거예요? 양조이 아니고. 이게. 하영이 하나 썼잖아요. 그렇죠? 영화 속이랑 똑같아요. 먹겠습니다. 조이 언니 어떻게 했어요? 아니, 조이 오빠. 그렇게 해. 손 자세가 이렇게. 그래도 많이 디테일에 신경 썼네, 이렇게 써 놓은 것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 해 보고 싶었어? 아유, 저는 이거 스테이크 처음 먹어봐요. 아유, 저는 이거 스테이크 처음 먹어봐요. 우정 씨랑 맛선이라도 안 봤으면 저는 이런 거 처음 먹어보는데 아유. 저는 집에 있는 이 소새끼들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를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정 씨. 저 오늘 쓰자 일어났대요. 저 머리 올빡으로 하고 막 싸우고 나와 봤어요. 아유, 아유. 코가 많으신가 보다. 소 많이 키우신가 보다. 세 마리 소. 재밌는데? 응, 재밌다. 응. 우리가 또 어디 갖다 놔도 크게 겉돌지는 않아. 크게 빼어나지도 않아. 자기는 되게 크게 빼어난데. 아니야, 아니야. 오빠가 멋있어. 어? 나 오빠 잘생겨서 그런 거야. 나는. 자꾸 웃기려고 하지마. 아니요, 내가 뭘 자꾸 웃길라 그래? 나를 너무 웃기려는 강박이 있어요, 그거는. 쟤를 어떻게 하면 웃기지? 이런 생각이 눈에 항상 써 있어. 그 강박이 자기를 위한 거 같아? 뭐, 아니야? 그건 진짜 나를 위한 건데. 왜? 그냥 자기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내가 제일 행복하니까 그런 거지. 진짜로 자기가 막 깔깔깔깔깔 웃으면 나 그렇게 행복해. 정말. 웃어봐. 안 웃긴다, 지금. 이거 봐, 나 되게 불행해 지금. 이거 봐, 나 되게 불행해 지금. 나 지금 엄청 불행해. 이거 봐, 지금 나 행복하단 말이야. 해피하다고. 그래서 망가지는 게요. 나 원래 멋있는 캐릭터인데. 화양녀나 양조이하고 장마롱은 다 틀렸네. 인조이. 인조이, 건배. 라오반. 사진 한 번 부탁해. 사진 한 번 부탁해. 오케이. 오, 괜찮아요. ыл 얘기 periods. 비키 đi. 비키지. 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